수진이랑 민니가 산 비즈가 진짜 비싼걸래 엄청 큰 돈을 주고 샀다 돈 내면 갑자기 둘이서 가게가 너무 높아서 감정해 가게가? 가격이? 왜 작은 거 왜 이렇게 비싸? 왜 이렇게 비싸게 사요? 왜 비싸더라 왜 비싸게 팔아요? 왜냐면 싼 것도 많아 그게 다 가격때별로 있는거죠 사실 전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이상하나 같이 가 써야 되는데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만약에 5천년 5천년? 5천년이야? 이거 1,000원 인터넷 1,000원은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5천년이야? 이유 말해봐요 무슨 말해요? 근데 시원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귀여워서 닦아주시잖아요 나가 안 팔아 오케이 이거 어떻게 어떻게 똑같이